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낸 말하기를 그가 귀신해와 바흘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덜어낸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이라 너희 말이 내가 바흘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흘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느니라 해치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물이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척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또 오고 가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 참된 복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축복을 맛보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또 현장에 참복음의 영적 영향력을 입혀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절대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덜어낸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일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말씀을 볼 때 공통점이 물론 많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던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 속에 사탄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신이 성행하고 또 우상을 승부하게 되면서 정신 이상자들 또는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이나 도박 등등 또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역시 귀신이 들려 말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기이하게 또 여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낸 것이라 비난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쫓아낸 것은 귀신과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여긴 거였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의 영적인 그 무지를 아시고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는 이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만일 같은 가족끼리의 싸움을 일삼는다면 그 집안은 금방 통비박산 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를 들어서 사탄끼리 서로 싸움을 일삼을 정도로 그들의 나라가 허술하지 않고 또 그들끼리 분쟁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우두머리고 그 수화에 많은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저주받아서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절대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단수이고 귀신은 보통 우리가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흑암 세력은 철저히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도록 온갖 공격을 하고 속임수를 씁니다 20절과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런 흑암 세력들과 예수님은 당연히 같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실 이 흑암 세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력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멸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보다 힘이 세야 그 상대방을 또 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낼 정도의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공중권수에 잡은 그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흑암 세력을 꺾고 땅끝까지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분명한 사실은 잊지 마시고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면서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또 현장에 영적 영향력을 입히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 또한 경고에 세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말은 바로 종교 생활을 말합니다 종교는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 돌을 닦는다든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비워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비웠으면 올바른 것으로 다시 채우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말하는 종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이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될 때 고린도우서 5장 17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성령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즉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외침에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에는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천사의 말에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처죽일 수도 있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음에도 마리아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 없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한계시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리고 10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한마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이고 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더 짧게 말씀드리면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헬라어로 로고스와 레마 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레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가슴에 깊이 들어와 박히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내 안에 깊이 박힌 모처럼 뿌리 내리면 좋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부딪혀오는 그 무언가 특별한 말씀 그게 바로 레마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상황과 형편, 처지를 아시고 오직 나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골롯에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하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세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교훈 받은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교훈을 받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된다라는 그 참복음의 진리에 깊은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 헌신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현장을 향한 믿음의 도전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24시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된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맛보고 성경적 복이 있는 사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오면 복 받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을 말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욕심적인 복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또 내 자녀가 심지어 좋은 대학에 나와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혹여나 사업이라도 하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몇 배 몇 천 벌어들여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육신적인 복도 맞지만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 또한 분명히 알고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요셉과 형들 중에 그 요셉의 형들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10명의 정탐꾼과 여우수와 갈렛 그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몰랐겠냐라는 것입니다 다익과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들이 말씀을 몰랐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알고 있었고 그 들은 말씀을 잊고 묵상하고 지켜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그렇게밖에 쓰임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도 확 누리지 못하는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예언의 성도님들께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그 헌신의 자리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축복을 사실적으로 맛보고 체험하면서 또 주어진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생명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또 그리스도의 절대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 있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